강물에 던져진 호랑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 조그만 오막살이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홀로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가 해걸음이 되도록 산비탈 콩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나타나 어흥 하고 산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를 한 입에 냉큼 잡아먹겠다는 소리였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기가 막혀 호미질을 멈추고 여보게 나를 잡아먹으려면 내 소원도 한 가지 들어주게. 하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원이 뭔데? 호랑이가 물었어요. 나는 워낙 가난해서 죽을 제일 좋아한다네. 그러니 마지막으로 콩죽이라도 한 번 실컷 써먹고 잡아먹히도록 해주게. 할머니가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빌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럼 이따가 밤에 다시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호랑이는 이렇게 다짐을 한 뒤 도로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콩죽을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사발을 앞에 놓고 떠먹으려니까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 죽 한 사발을 먹고 나면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신세라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그만 어이 어이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막대기가 껑충껑충 뛰어 들어오더니 할멈 갑자기 왜 우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아까 하루내 콩밭을 메고 있는데 벼랑간 호랑이가 나타나 날 잡아먹겠다고 하지 않는가. 세상에 원 이런 억울한 일도 있나.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대기는 자기에게 죽만 한 사발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얼른 막대기에게 죽을 한 사발 더 주었어요. 막대기는 그 자리에서 맛있게 그 죽 한 사발을 다 먹은 뒤 샘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헛간 속에 둘둘 말려 있던 멍석이 또 스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할멈 무슨 일로 슬피우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멍석에게도 그 까닭을 말해주었어요. 멍석도 그 말을 듣고 염려 마시오 나에게 죽만 한 사발 주면 못 잡아먹게 할 테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멍석에게도 죽을 한 사발 떠주었어요. 멍석은 그 죽을 다 먹고 나서 마당 한가운데 스르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멍석 다음에는 또 헛간 앞에 세워둔 지게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할멈 왜 우시오? 무슨 까닭에 그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까닭을 말해주자 지게도 또 죽 한 사발만 주면 잡혀먹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지게에게도 죽을 한 사발 떠주었습니다. 시계는 죽을 다 먹고 나자 살인문 쪽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 지게 다음에는 또 날카로운 송곳이 들어왔습니다. 송곳도 죽을 한 사발 먹고 나자 부엌 바닥에 가서 있었습니다. 송곳 다음에는 달걀이 또 대굴대굴 굴러 들어왔습니다. 달걀도 죽을 한 사발 먹고 나자 부엌 아궁이에 들어가 있었지요. 달걀 다음에는 어디선가 자라가 한 마리 엉금엉금 기어들어왔습니다. 자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을 한 사발 다 먹고 나자 자라는 또 부엌에 있는 물함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개똥이 굴러와서 할멈 왜 우시오? 하고 또 물었습니다. 할멈이 그 까닭을 말해주자 물론 개똥도 죽을 한 사발만 주면 잡혀먹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개똥에게도 죽을 떠주었어요. 개똥은 그 죽을 다 먹고 나자 부엌 바닥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호랑이가 어흥하고 소리치며 할머니의 오막살이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어흥 춥다 추워 설을 거꾸로 세려나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나? 하고 중얼거리며 대뜸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쬐려고 했습니다. 아마 먼저 몸을 녹이고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막 아궁이 앞에 앉자마자 느닷없이 아궁이 안에서 불에 잔뜩 딴 달걀이 탁하고 터져나와서 호랑이의 눈에 맞았습니다. 호랑이는 비명을 내지르며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치다 엉덩이를 날카로운 송곳에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또 펄쩍 뛰듯이 아우성을 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앞발로 부엌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개똥이 물큰 잡히며 구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아이고 더러워 호랑이는 질겁을 해서 물함지 속에 아빠를 넣어 씻으려는데 그때 함지 속에 들어가 있던 자라가 아빠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호랑이는 깜짝 놀라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문턱을 넘으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샘문 위에 숨어 있던 막대기가 호랑이의 머리통을 겨냥해 딱하고 힘껏 후려쳤습니다. 호랑이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그만 죽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은 멍석 차례였습니다. 멍석이 와서 호랑이의 시체를 또르르 말아놓자 지게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지고 강가로 가 강물 속에 내던져 버렸답니다. 바위가 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새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나 워낙 인색해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생선 장수가 그의 집을 찾아와 생선 사시오 고등어 사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구두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안 산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소용없으니 다른 데로 나가시오 하고 소리쳐 생선 장수를 쫓았습니다. 생선 장수는 슬그머니 약이 올라 그 구두새가 어떻게 하려나 보려고 싱싱한 고등어를 한 마리 그 집 탐 너머로 훌쩍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구두새는 벌컥 화를 내며 에이 이 밥도둑놈 어디로 뛰어들어오는 거야 썩 물러가라 하고 그 고등어를 대뜸 함 너머로 도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반찬에 생선이 있으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늙은 중이 찾아와서 시주를 정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중은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구두새는 이번에도 또 벌컥 화를 내며 저리 가시오 저리가 우리 집에는 쌀 한 톨 내줄 게 없소 하고 중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늙은 중이 빈손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것이 가엾어 구두새 몰래 쌀을 한 사발 물동이 안에 감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을 뒤쫓아가 스님 약소합니다만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쌀을 권해주었어요. 그러자 중은 그 쌀을 받으며 내일 아침 일찍 뒷산 골짜기로 가보면 지팡이 자국이 있을 테니 그 지팡이 자국을 따라가시오. 만일 그때 무슨 큰 소리가 난다고 해도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되오. 그냥 앞만 보며 가도록 하오. 하고 며느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자기네 집 대들보가 새동강이 나고 방앗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잠을 깨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두새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귤몽일새, 대들보가 새동강이 난 것은 아들 셋이 분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방앗간에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샘이 멀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집안에 샘이 생긴다는 뜻이 아닌가. 아무 염려 말아라. 하고 태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래도 그 중의 한 말이 맘에 걸렸습니다. 결코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빈 광주리를 이고 마치 밭에라도 가는 것처럼 슬그머니 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뒷산 골짜기로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중이 말한 대로 지팡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지팡이 자국을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벼랑간 등 뒤에서 쾅 하는 우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중이 일러준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힐끗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살던 집은 이미 자취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난데없이 큰 호수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광주리를 머리에 인 채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돌을 가리켜 사람들은 요즘도 광주리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굶주린 호랑이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오막살이가 한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네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농부네는 산비탈에 밭을 일궈 조와 감자를 심고 콩이나 옥수수도 갈며 올해도 올해도 이럭저럭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서 심리방 마을에 잔치가 있어 그날만은 모두 일손을 쉬고 그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고 하자 돌이라고 하는 다섯살 난 아들이 엄마 나도 가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나도 따라갈까 순이라고 하는 여섯살 난 딸도 금방 따라 나설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룻밤만 자고 올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둘이서 집이나 잘 보아라. 그러면 엄마가 떡이나 고기를 많이 가져다 줄게. 하고 달랬습니다. 아버지도 짐짓 무서운 얼굴로 어른들이 가시는데 함부로 따라 나서려고 했었으나 괜히 바깥에 나오지 말고 방 안에 가만히 있어 혹시 범이라도 나타나면 큰일이니까 하고 꼬지졌습니다. 돌이는 볼이 부었고 손이도 새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어누이가 시무룩해 있자 어머니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이거나 구워먹고 있거라. 하고 감자 서너 알을 꺼내주었습니다. 지루한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어누이는 화룻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감자를 구웠습니다. 불 속에 묻어둔 감자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것이라니까. 오누이는 불을 헤쳐 감자를 꺼내며 재미삼아 알이 굵고 잘 익은 것을 골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이좋게 그것을 나눠 먹고 있는데 그때 굶주린 호랑이가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띄 띄 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쓴 채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 호랑이야 염려마 방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 오누이는 이불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방문도 열리지 않고 또 이제는 아이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아 문틈으로 가만히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불만 불룩하니 펼쳐져 있고 오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새 어디로 가버렸군.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그 집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 안에서 아이들이 도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호랑이가 가버린 줄 안 오누이가 금방 이불을 들치고 나와 또 화로에 묻어둔 감자를 꺼내 먹고 있었던 겁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하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집 안을 뺑뺑 돌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들어갈 만한 틈이라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드디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가려는 것이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갈대로 이은 지붕이라 그것만 뜯어내면 바로 방 안이 환히 드러낼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앞발, 뒷발로 지붕 한 가운데를 뜯어냈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이어놓은 갈대를 파헤치자 이윽고 지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호랑이는 좋아라 하고 그 구멍으로 한 발을 쑥 내밀어봤습니다. 그러나 발이 밑에 닿지 않자 호랑이는 다른 발을 또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발은 끝내 방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키보다는 지붕이 훨씬 높은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화가 나서 지붕 위에서 자꾸 이 발을 내밀었다 또 저 발을 내밀었다 하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천장에서 호랑이의 발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자 오누이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차츰 장난이 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둔 절구통을 방 한 가운데에 옮겨놓고 또 절구꽁이를 범의 한 발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절구꽁이로 좁쌀을 찌우려는 것이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절구통 안에 좁쌀을 채워놓자 절구꽁이가 달린 호랑이의 발이 번갈아 오르락 내리락하며 금방 좁쌀을 다 찌워놓았습니다. 신바람이 난 오누이는 다 찌운 좁쌀은 재빨리 퍼내고 또 얼른 새 좁쌀을 가져다 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하루 내 절구질을 해도 석섬밖에 찢지 못하는 좁쌀을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여섯 섬이나 찌워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잔칫집에서 돌아온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데없이 지붕 위에 큰 호랑이가 한 마리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붕 위에서 절구질을 한 바로 그 굶주린 호랑이였답니다. 깡총거리는 참새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해 가을 쇼소가 끝나자 사람들은 햅살로 떡을 해 맨 먼저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든 것은 모두 하느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쌍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하느님 올해도 때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도 알맞게 불게 해주시고 햇빛도 쨍쨍 내리쬐게 해주시어 큰 풍년이 들었나이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오직 하느님만 믿사오니 햅살로 빚은 이 떡을 저희들의 정성으로 받아주소서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파리가 한 마리 웽 하고 날아와 아직 하느님이 입도되지 않으신 떡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짭짭거리며 떡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 어허 고얀농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 하느님 앞에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썩 물러나지 못할까 하고 파리를 매우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느님께 이 말을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파리란 놈이 하느님이 드시기도 전에 먼저 떡에 입을 댔으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저희들이 잘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의 파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너 이놈 어찌하여 그런 맹랑한 짓을 저질렀는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리라 하고 파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두 아빠를 싹싹 빌며 아구 하느님 아니옵니다. 제 이야기를 한마디만 들어보시고 저를 때리시든지 하소서 저보다 먼저 먹은 놈은 벌을 주지 않으시고 왜 저만 매질을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 너보다 먼저 먹은 놈이 있다고? 예 그게 누구란 말이냐 참새이옵니다. 참새가 어째서 그렇다는 말인가 참새는 벼같이 있기도 전에 날아들어 이삭을 쪼아먹지 않사옵니까 과연 그렇군 하느님은 당장에 참새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락을 훔쳐먹은 죄로 참새에게 1만 8,987대의 매를 맞게 했지요. 참새는 그처럼 호된 매질을 참지 못해 깡총깡총 뜀박질을 했습니다. 참새가 깡총거리며 걸어다니게 된 것은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염통골 이야기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한 바보가 장가를 들어 처음으로 혼자서 처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보는 처가 마을의 이름을 몰라서 여봐 뭐라고 하지? 하고 색시에게 물었습니다. 염통골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염통골 잊지 마시고 잘 찾아가세요. 색시가 일러주었습니다. 바보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혼자서 중얼중얼 외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조그만 개천을 건너게 되었어요. 바보는 그 개천을 훌쩍 건너뛰다 그만 염통골이란 이름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그늘렀네 이 일을 어떡하지? 바보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개천만 들여다봤습니다. 그 개천을 건너뛰다가 잊어버렸으므로 어쩐지 그 말이 개천에 빠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바보는 마침내 그 개천을 막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을 도로 찾으려면 그렇게밖에 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면 개천바닥에 그 말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보는 그런 생각을 하며 물을 퍼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 거기서 뭘 찾으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퍼냈지요. 필경 아주 값진 물건을 빠뜨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세그머니 욕심이 나서 자기도 대뜸 개천으로 들어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둑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퍼내도 개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잔뜩 나서 이 염통골 같은 놈 뭘 얻겠다고 이러는 거야 하고 바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바보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얻었다 염통골 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벌을 받은 곰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참새가 한 마리 나무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깠습니다. 귀여운 새끼들이 다섯 마리나 태어나 노란 부리를 활짝 벌리고 쨍쨍 거렸어요. 배가 고프다는 소리였습니다. 어미 참새는 먹이를 구하려고 멀리 포르릉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심술스러운 곰이 새끼 참새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곰은 참새내 둥지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다 갑자기 그 나무 밑동을 부둥켜 안고 힘껏 뒤흔들어 댔습니다. 그 바람에 참새내 둥지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곰은 억센 발로 다섯 마리나 되는 그 참새 새끼들을 모조리 짓밟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곳으로 돌아온 어미 참새는 슬픔을 참지 못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하고 소리치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때 벌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참새내 왜 그리 슬피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말도 마소 내가 없는 사이에 곰이 나타나 내 귀여운 새끼들을 모조리 짓밟아 죽여버렸다오 세상에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소 참새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런 귀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한 이웃에 살면서도 까맣게 몰락고려 울지 마오 우리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 벌은 이렇게 말하며 어디론가 왱하고 날아갔습니다. 벌은 먼저 구세먹은 나무에 달라붙어 날카로운 부리로 딱딱 소리를 내며 구멍을 파내는 딱따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딱따구리 왜 그러나 글쎄 내 말 좀 들어보게 벌은 참새내가 당한 이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는 두말없이 벌을 따라 나섰습니다. 참새내 원수를 갚아주려는 것이지요. 벌은 다시 딱따구리를 데리고 이번에는 웅덩이에서 두 눈만 빠꼬미 내민 채 개골개골 우는 개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개구리 왜 불러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아마 자네도 깜짝 놀랄 걸세 뭔 얘긴데 곰이 참새내 둥지를 떨어뜨리고 새끼들을 모조리 밟아 죽였다는 겁니다. 참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나 어서 가세 개구리는 펄쩍 뜰 듯이 놀라며 벌의 뒤를 따라갔지요. 벌과 딱따구리와 개구리는 이리저리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곰을 찾아냈습니다. 곰은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산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마 또 무슨 심수를 부릴 일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벌이 손살같이 곰의 귀 안으로 날아들어가 웽웽 거렸습니다. 벌이 작고 그러니까 미욱 스러운 곰은 그 소리에 졸음이 와서 아무데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이번에는 딱따구리가 그 송곳 같은 보리로 곰의 눈을 조앗습니다. 곰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자 벌이 또 숱한 동물들을 데리고와 곰의 머리와 등에 마구 침을 쏘아 대게 했습니다. 곰은 온몸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한바탕 북새통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곰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더듬더듬 냇가를 찾아가는데 그때 개구리가 아주 깊은 웅덩이 안에서 큰 소리로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곰은 앞은 보이지 않으나 그 소리는 들림으로 아마 그곳이 냇가인가 보다 하고 그 웅덩이로 다가가 물을 마시려고 풍덩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곰에게 워낙 깊었습니다. 곰은 물속에서 어푸푸하고 허우적거리다. 끝내 그 웅덩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귀신이 되고 말았답니다. 힘이 센 사람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에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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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힘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힘이 세고 걸음이 빨라서 사람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일이나 돌봐주며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 나갔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대전 고을 앞바다에 외놈의 배들이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놈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멋대로 도둑질을 해갈 때여서 외놈의 배가 침입했다 하면 제주 섬은 벌컥 뒤집혔습니다. 대전 고을 에서는 이 급한 일을 제주 목사에게 알려야 할 형편 이었어요. 밤이면 봉화로라도 알릴 텐데 낮이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알려야 할 형편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걸음이 빠른 구문을 식혀서 이 일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구문이 아침을 먹는데 고을에서 사령이 달려왔습니다. 자네 제주선까지 급히 다녀와야겠네. 급한 일이네. 무슨 일인데 그리 하다니요? 구문은 급한 일이라도 우선 밥이나 먹어야 할 게 아니냐는 투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침은 그만둬. 외놈의 배가 막 저들어오고 있어. 큰일 아닌가. 어서 좀 수고하여 주게. 알았어요. 밥 먹고 곧 갈 테니 안심하시오. 아무리 안달하며 사정을 해도 그는 계속 밥만 먹는 것입니다. 한 시간쯤 후에 대전 고을에서 온 사령은 이놈이 떠났나 알아보려고 구문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사령은 매우 화가 났어요. 이놈아 이를 어찌 하려고 잠만 자느냐. 홧김에 발길로 서너 번 걷어찼습니다. 그 정도 발길질에 끄떡할 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끙하며 몸을 비틀더니 왜 이리 시끄러워 어디 잠을 잘 수 있어야지 하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고을에서 온 지나서 그를 쏘아봤지요. 이놈아 왜 여태 꾸물거리는 거냐. 제주성까지는 언제 가려고 잠을 자는 거야. 이놈 곤장을 맞으려고 그러느냐. 사령은 노발대발하며 구문을 몰아쳤습니다. 웬 참견이요. 벌써 전했는데 그런데도 왜 그리 말이 많아요. 구문은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뒤척이고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사이엔가 제주성에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봄이 되자 보리밭에 보리가 푸릇푸릇하니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키우는 소들이 밭에 몰려들어 그 잘 자란 보리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에서 키우는 가축들이라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다룰 수도 없었어요.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밭임자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들에서만 자라던 소들이라 날쌔고 사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하여 구문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구서방 지금 나라에서 기르는 소들이 보리밭에 들어와서 농사를 다 망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놔두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구문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들은 대로 이십여 마리의 소들이 보리밭에 들어가서는 푸릇푸릇한 보리를 마구 뜯어먹고 있었어요. 마침 그 밭 옆에 큰 못이 있었습니다. 그가 밭으로 들어가자 소들이 눈치를 채고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는 그 밭 끝에 있는 연못 옆에 떡 버티어 서서는 소들을 소리쳐 내몰았습니다. 소들이 뿔을 내세우고 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는 오는 대로 한 마리씩 잡아 밀었습니다. 소들이 계속 달려들었으나 그는 소들을 모두 밀어버렸어요. 어떤 소들은 아예 뿔이 빠져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보리밭을 망치던 소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구몬에게 고마워 하면서 보리 거두면 삭수로 한 짐 주겠소 하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초여름이 되어 보리를 걷어들이게 되었어요. 밭 주인은 구몬에게 보리를 베어놓았으니 가서 한 짐 지어가라고 하고 전해한 약속을 지키느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한 짐 지어오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리를 베어 논밭으로 가서 차근차근 묶으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밭에 베어놓은 보리를 모두 묶어 짊어지고는 벌떡 일어나서는 가버렸지요. 그에게는 밭에 있는 보리가 겨우 한 짐 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 짐 이라 했으니 밭 주인이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큰 밭에 보리를 한 짐 흠해지고 끄덕끄덕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공주와 결혼한 장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힘센 아이가 살았는데 하루는 넓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힘자랑을 해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사는 들을 지나고 내를 건너고 또 고개를 넘어가다 어디선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저만치 한 낯선 아이가 걸어오고 있는데 한쪽 다리는 일부러 들고 외다리로만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는 어이가 없어? 얘 너는 왜 두 다리로 걷지 않고 한 다리로만 걸어다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남이야 한 다리로 걷든 말든 네가 무슨 참견이야? 하고 대꾸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나는 힘이 세다고 장사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너처럼 한 다리로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 물어본 거야. 그때서야 외다리는 아 그래? 그렇다면 말해주지. 나는 두 다리로 걸으면 너무 빨리 걷게 돼서 이렇게 한 다리로만 걸어다니는 거야.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한번 보겠니? 하고 들고 있던 한 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떼자마자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까마득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장사는 깜짝 놀라? 예 거기 좀 서봐 할 이야기가 있어 하고 소리치며 부리나케 뒤쫓아갔습니다. 왜 그러니? 외다리가 다시 한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서서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너는 참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나하고 같이 의영제가 되어 세상 구경을 다니지 않겠니? 장사가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혼자서 쓸쓸한데 마침 잘됐어. 외다리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의영제를 맺어 나이가 많은 외다리가 형이 되고 장사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외다리와 장사는 다시 사이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넓고 길은 멀었어요. 그들은 낯선 곳을 구경하다가 어느 들판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아이가 활을 꺼내들고 무엇인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무얼 그렇게 겨누고 있니? 난 사냥꾼이야. 백리 밖에 있는 파리의 노나를 맞추려고 겨누고 있는 사냥꾼이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백리 밖에 있는 파리의 누나를 어떻게 맞춘단 말이야? 장사가 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쏠테니까 백리 밖에 달려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며 힘껏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은 번개같이 백리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발이 빠른 외다리가 쏜살같이 그 화살을 뒤쫓아갔습니다. 이윽고 백리 밖에 닿자 아니나 다를까 그 화살은 마을 앞 우물가 앵도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파리의 눈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야 활솜씨가 정말로 놀라워 글쎄 어떻게 그처럼 멀리 있는 파리의 눈을 맞출 수가 있을까 외다리가 얼른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사는 예 우리 의영제를 맺고 같이 다니지 않겠니 우리는 지금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는 참이야 하고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뭐 사냥꾼이 선뜻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나이를 따져보자 사냥꾼이 가장 나이가 많았으므로 맹큰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웬 낯선 아이가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어셀렁 어셀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사가 예 너는 왜 그렇게 모자를 삐뚤어 쓰고 다니니 하고 물었습니다. 남이야 모자를 삐뚤어 쓰든 바로 쓰든 네가 왜 참견이야 모자 쓴 아이가 처음에는 퉁명스레 말했어요. 너하고 길동무가 되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왜 그렇게 쓰고 다니니? 그때서야 모자 쓴 아이는 내가 이 모자를 바로 쓰면 갑자기 온 세상이 추워서 못 살고 만일 왼쪽으로 쓰면 더워서 못 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 쓰고 다니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모자를 한 번 바로 써봐. 장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모자 쓴 아이가 모자를 똑바로 쓰자 갑자기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가 얼음이 꽝꽝 어는 한겨울처럼 돼버렸습니다. 새 아이는 추위를 못 이겨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만해 장사가 얼른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자 쓴 아이는 빙글에 웃으며 이번에는 모자를 왼쪽으로 돌렸었습니다. 그러자 날씨가 또 금방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로 변해버렸어요. 새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자 모자 쓴 아이는 모자를 도로 삐뚤음하게 썼습니다. 그러자 날씨가 또 어느새 봄날처럼 포근해졌습니다. 새 아이는 그 모자 쓴 아이와 또 의형제를 맺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 형제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동모가 많으니까 신바람이 나서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간다간다 하는 것이 어느덧 서울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대궐이 있습니다. 대궐에는 물론 임금이 살고 있는데 임금에게는 예쁜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여기저기에 이상한 방이 나부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공주하고 걸음 경주를 해서 이긴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본 내 의형제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외다리야 네가 나가면 이길 거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공주를 아내로 삼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맏형인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어서 대궐로 가보자. 막내 모자도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좋아 그렇게 해보자. 외다리가 앞장을 서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 대궐로 찾아가 공주와 걸음 경주를 하고 심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며 경주할 날짜를 정해주었습니다. 걸음 경주는 두 사람이 몇백 리 밖에 있는 우물로 달려가 그 물을 한 동이 가득 잃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먼저 돌아와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날짜가 되자 공주와 외다리는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경주를 했습니다. 외다리는 워낙 번개 같아서 눈 깜빡 할 사이에 벌써 그 우물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동이 들고 돌아오다 혼자서 너무 빠른 것 같아 길가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잠을 즐겼지요. 그런데 공주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곳에 지나 우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외다리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재빨리 물동이의 물을 쏟아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외다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코를 굴고 있었지요. 아니 왜 아직 보이지 않을까 벌써 올 때가 지났는데 사냥꾼이 문득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멀리 눈길을 보내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이미 20리 밖에 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나 외다리는 빈 물동이만 옆에 두고 길가에서 아직도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깜짝 놀라 날센 솜씨로 외다리를 겨냥해 화살을 날려보냈지요. 화살은 어김없이 외다리에게로 날아가 휙하니 소리를 내며 옷소매를 꿰톨었습니다. 그 바람에 외다리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공주를 납질러 돌아오려고 했으나 물동이의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다리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시 번개같이 그 우물로 달려가 물동이의 물을 가득 채워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공주보다 두어 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하마터면 질뻔했으나 가까스로 공주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다리와 공주가 잔치를 벌일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외다리가 두어 걸음밖에 앞서지 못한 것을 트집잡아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형제는 화가 나 임금에게 말했어요. 왜 약속대로 하시지 않으시옵니까?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옵니까? 어서 잔치를 하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며 내 이놈들 고약하기 짝이 없구나. 여봐라 당장의 이놈들의 목을 치도록 하여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내 의형제는 어이가 없었어요. 임금의 말만 믿은 것이 큰 탈이었습니다. 공주를 아내로 삼키는 커녕 오히려 목이 달아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막내인 모자가 비뚜름하게 쓴 모자를 재빨리 바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에 갑자기 강추위가 닥쳐들었어요. 물이란 물은 금방 죄다 꽁꽁 얼어붙고 사람들의 턱에도 입김이 얼어붙어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사시나무 딸들 덜덜떨 떨었지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온 나라가 얼음 세상이 되겠네. 임금이 추위에 못 이겨 이를 딱딱 마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추위를 멈추도록 하라 약속대로 공주를 줄 테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비로소 바로 쓴 모자를 옆으로 비토름하게 썼지요. 순간 금방 얼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며 부드러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습니다. 혼이 난 임금은 이제는 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내 의형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사위로 삼을까 고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총을 쏘느라고 늘 한눈을 감고 있어 공주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자를 비뚜름하게 쓴 아이는 모자도 하나 바로 못 쓰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외다리는 또 외다리라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의 마음에 든 쪽은 온전한 장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는 공주와 결혼을 해 임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형제들과 함께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빠른 말 한 사람이 장으로 말을 사러 갔습니다. 마침 말장수가 큰 말을 한 마리 끌고 나와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 말을 사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오.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옳다 쿠나 하고 말 장수에게로 다가가 물었어요. 얼마나 빠르 말 장수는 그 말을 비싼 값에 팔 욕심에 얼른 아이고 말도 마슈. 이 말처럼 빠른 말은 아마 세상에 둘도 없을 거요. 단숨에 심리를 가는 말이라오. 하고 허풍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안 말 않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왜 그냥 가시려고 하오. 말 장수가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 말이 워낙 빨라서 살 수가 없소이다. 그 말은 단숨에 심리를 간다는데 우리 집은 오리밖에 되지 않으니 어떡하면 좋겠소. 그 말을 사려면 심리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느린 보를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 말장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단숨에 심리를 간다고 하는 바람을 손님만 놓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아주 멀리 퍼진 다는 말인데요. 옛날 이야기만큼 오랫동안 멀리 돌고 돌아온 이야기도 없을 겁니다.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전해온 우리의 옛날 이야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돌고 돌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처음에 누가 어찌하여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